출시되어 린데바이트 아침 뷰 오늘 날씨 진짜 좋겠다 오늘 날씨 좋으려나 보다 안개가 꽂혀지고 어 맞아 10번 그린델 발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도 못 찍은다 정신없어가지고 한생하나 정신없어 미첼은 여기 엄청 큽니다 사람도 너무 많고 참 친절한데 이제 리그이 이끄고 이제 리그이 이끄고 다행히 할머니가 순이기 바르게 눈앞을 보여줬어요 네? 네,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와 너무 이쁘다 와 여기 너무 이쁘다 아까 오는 게 더 이쁘긴 했다 아 시원하? 지금 시원하? 와 진짜 이쁘다 4점이래 2, 2, 3 2, 5 3, 4 3, 4 3. 2. 2. 3. 4. 4. 5. 10. 10. 10. 11. 11. 10. 11. 15. 15. 15. 17. 16. 2차에서 내렸다. 배가 안 왔는데? 배 타칩니다. 맨디. 맨디입니다 맨디. 맨디. 1시간 일반 욕설에서 가겠습니다. 좋습니다. 공간이 많아. 공간이 많아요. 공간이 많아. 공간이 많아. 혜린이 도착했다. 자, 일단은 주소를 찾아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들어왔어 와 좀 넓네 와 생각보다 넓습니다 사진에 봤던 걸 좀 자르는데 그리고 두 분 bob 그럼 두 분 흰 흰 한글자막 by 한효정